0258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시피드입니다. K시피드 은 은 동사는 1970년 5월 경북축산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6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배합사료 제조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신립되었으며 2017년 농업회사법인 K시플레시를 흡수합병하여 배합사료 생산 공급, 거래 농가의 계란 구입, 앵난 제조 판매 사업을 연위 중인 비료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일본의사와 컨설팅을 2020년 2월까지 진행, 비료 생산업 등록 후 가축분 퇴비인 봉선화를 출시하여 판매 중에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70년 5월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5년 7월 코스닥 상장, 2007년 3월 현상으로 최종 변경 대시 영남권 기반의 배합사료 업체로 양계용, 양돈용, 추구용 등의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계열화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사료 판로 확보 중 대시 종속기업, 주, K시팜, 양계업, 주, K시대부파이낸스, 대부업, 로 계열화 사업 영위, 주, K시프레시, 계란가공 및 유통, 합병으로 식품사업 부문 사업 영위 재무 대시 배합사료 계란가공 식품의 판매는 감소하였으나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판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도 지급수수료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파생상품 관련 영업의 수지 개선에도 외화환산 손실 증가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돼지 사육두수 감소로 양돈용 배합사료 판매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산란계 사육두수 증가로 주력인 양계용 배합사료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23일 기준 장마감 K시피드의 시가총액은 47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시피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78위입니다. K시피드의 상장 주식수는 1671만 5818주입니다. K시피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시피드의 퍼은 10.48패이고 추정 퍼은 n-a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14.47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0.17패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83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7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3배, 388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번지억원, 45억원, 4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억원, 43억원, 42억원입니다. KC피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9번지 41%이고 유보율은 652.9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0.10이며 전일 대비해서 23.60-0.9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4.8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